산호 미니션 산호 미니션 가고 있습니다 산호 미니션 날씨 너무 슬퍼 그나마 좀 밝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치? 비는 좋잖아 너무 길 한방이 잘 찾은 듯 여기 다 사람들이 긴 잘 못찾더라고 우리 너무 빨리 왔다 시간 체크하고 올라올걸 집에 갔지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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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너무 좋아 네, 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대면이랑 측면이랑. 두 쪽 라인이 조금 더 굉장히 많이 풀릴 것 같아서 측면은 조금 더... 측면이 근데 더 잘 나왔지? 동면할까요? 네. 동면? 네. 안 넣었네요. 너무 긴장해서 장동이 떴어요. 왜? 너무 오랜만에 찍어. 잘 나온다. 여기서도 엄청 잘 나와요. 아, 진짜? 동면 사진 찍고 원본 마음에 들고 처음... 맨날 인스타에 올리시는 사진 보면 다들 너무 예쁘시고 그 분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진짜예요. 나도 관광할까? 네, 내 얼굴이... 내 얼굴이... 너무 그런 거 아니야? 이거 무조건 넣어주세요. 그거는 절대 안 넣어요. 어때요? 언론 봅니까? 다 가능할 것 같아. 누가 와줘. 인형같이 예쁘다. 이 느낌이 아닌가? 그럴까만. 그 사람들이... 본인한테 약간... 뭐라지? 저녁에 샤워하고 거울 봤을 때 너무 예쁜데. 아, 맞아, 맞아. 와, 이쁘다. 왔다. 아, 바람 가지 써. 오! 이쁘다! 오! 이쁘다! 제가 식사에 대한 거 주세요. 저 껍데... 오! 너무 예쁘다! 그... 계속 조금씩 움직여... 오! 너무 예쁘다! 오! 이쁘다! 오! 이쁘다! 오! 이쁘다! 진짜 좋다! 어머! 완전 대박이야! 너무 멀리 한번 볼게요! 오! 와! 와! 진짜 잘 나왔어요! 맘에 들어요! 네! 너무 예뻐요! 진짜 이거 뽑아 놓고 보니까 더 예쁘네! 잘 나왔어요! 내가 모르는... 언니 아닌데? 너무 아니라고 하지 마! 묘하게 언니야? 응! 묘하게 나의 장점만 100% 끌어올리니! 너무 잘 나왔어! 나도 너무 좋지! 다음에 또 다른 거 찍으러 오고 싶어! 다른 색깔로! 네! 다른 색깔로! 알겠습니다! 니다! 울 belong, 한글자막 by 한효정